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케이스에 쿨러로 설정할 때 전면 라지에이터로 쓸 것인지 상단 라지에이터로 쓸 것인지 어느 쪽이 온도에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사실 저는 실험을 이미 끝내고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음 보세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에는 일단 이 케이스는 동일한 케이스라고 봅시다 하단은 파워 가림막이죠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는 상단에 순행 라지에이터를 달았습니다 한놈은 전면에 순행 라지에이터를 달았어요 이 경우에도 후면배기나 아니면은 전면 흑기펜 2개 혹은 산단 흑기펜 2개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은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거에요 맞죠? 보통 여기서 배기로 짜는 분은 잘 없거든요 이거는 공기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면에 라디 없이 흑기가 되는 경우에는 시원한 바람이 바로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라디가 있게 되면은 라디를 지나면서 뜨거워진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경우 그래픽 카드는 또다시 뜨거운 공기를 위로 뿜어 줄 것이고요 이 뜨거운 공기는 산단 배기쿨러로 나가게 됩니다 이 차가운 공기는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를 지나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되고요 차가운 공기 일부가 라디에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은 뜨거워진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라디를 지나면서 다시 뜨거워진 공기가 되서 나오게 되죠 그림 보면 이해가 가시죠? 일단 전면라디는 내부에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 라디는 내부에 들어가는 공기는 시원해지지만 그래픽 카드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위에 상단 라디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봐도 이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이 방식은 CPU 쿨링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한다 다만 메인보드나 메모리 그래픽 카드의 온도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CPU는 차가운 공기를 바로 얻게 되므로 온도가 하락할 것이다 다만 메인보드 메모리 및 그래픽 카드의 온도는 오를 것이다 대충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입니다 이 구조일 경우 과연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해주세요 테스트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raw fee 알 قال 시무 Field 연 whee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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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16배속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 뭐하는지 잘 모를거에요. 하지만 대략적이나마 어떤 조건에서 했다는거 설명드릴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제가 크게 두가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거 있잖아요. 전면 강화유리. 전면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측면에만 흙기어올리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만 미세하게 들어가겠죠? 측면에서만 미세하게 들어가요. 아시죠? 전면에 유리. 그리고 또 다른쪽은 전면이 풀메시입니다. 보통 왕사 있잖아요. 왕사같은 느낌? 메쉬로 되어있는거죠. 이거는 사방팔방에서 그냥 공기가 잘 들어갑니다. 네. 아주 잘 들어가요. 원활하죠? 요 두 경우를 나눠서 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접어두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흙기가 미흡한 경우부터 먼저 실험을 했었습니다. 상단 라디에 환경 온도는 똑같이 맞췄어요. 이거 보시면 민값이 있죠. 중간에 두 번째 값이 민값인데 민값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슷비슷합니다. 일부러 환기를 해가면서 진짜 늦게 시간을 걸려가면서 측정을 다 했어요. 흙기 미흡한 상태에서 상단 라디를 쓰고 cpu만 100% 굴린 상황의 온도입니다. 이 cpu, gpu 따로 굴리는 이유 아시죠? 영향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cpu만 100% gpu만 100% 확인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했을때나 온도가 가장 비슷한 이거 사양은 9700kf에요. 9700kf가 60도 나는거 보면 아시죠? 게임했을때 우리가 보통 나오는 온도가 60-70도 정도입니다. 프라임 95의 9버전을 썼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로드를 걸기 위해서는 어떤걸 썼냐면 occt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occt는 좀 과하게 갈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 로드를 걸고 게임을 했다 치면 80대 후반 정도 나올겁니다. 이 놈은 100%가 아니라 1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3d막도 돌렸거든요. 3d막을 돌린건 이거에요. 우리가 게임을 프레임 제한을 걸고 하거나 아니면 저사양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cpu나 gpu가 100% 돌진 않을겁니다. 이거 평균 로드를 봤을때 50% 채 안나왔는데 제가 90%로 잘못 펴기 했습니다. 한 50% 생각하세요. 그때 온도를 최대값을 찍어놓은 겁니다. 평균 온도를 찍자니까 오차가 너무 커서 최대값을 찍어뒀어요. 이 경우에는 전면 라디 했을때 환경 온도는 동일하게 해서 각각 온도를 찍읍니다. 두번째꺼는 한번 보세요. 두번째꺼는 메쉬 타입의 케이스. 전면 흡기가 매우 원활한 경우에서 3단 라디 3가지 그리고 전면 라디 3가지를 찍읍니다. 이 온도는 또 따로 제가 좋아하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아 시험 결과가 이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실 분은 멈춰서 한번 보고 넘어가주세요. 자 이제 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메쉬 상단 전면 흡기가 멀쩡할 때 상단에 달았을 때 온도 3가지를 적었고요. 그에 비해서 전면에 달았을 때는 얼마나 좋아지느냐 측정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위에 게 cpu 온도인데 cpu는 뭐 cpu 혼자서 갈구든 아니면 cpu 지표가 둘 다 100% 놀든 혹은 cpu 지표가 50% 놀든 뭐 어떠한 경우에서도 온도가 하락했습니다. cpu 온도는 전면에 달았을 경우에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한 경우를 빼고는 온도가 다 올랐어요. 당연한 거죠. 내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온도가 다 올랐습니다. 전면에 달 경우. 자 이거 한번 명심하고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흡기가 좋지 않은 전면 유리 케이스에서 전면 라디오를 달았을 경우에요. 뒤에 거 전면 라디오를 달았을 때 이거는 상단에 달았을 거에요. 이상하게 온도가 오르기도 했어요. cpu만 놓을 때는 전면에 달았는데 흡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온도가 올랐어요. 밑에 것도 사실상 온도가 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픽 카드가 100% 놀면서 네 내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산단 배기 온도가 비교적 높아져서 이게 낮아 보이는거지 전면에 달았지만 별 효과가 없는거에요. 전면에 달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전면에 달았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세 경우 다 어 쉽게 말해 전면에 흡기가 부족한 케이스에는 전면에 라디오를 달아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픽 카드 온도는 보시다시피 전면에 달 경우 똑같아요. 온도가 올랐어요. 딱 한 경우만 빼고요.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또 그래픽 카드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77도에서 14도 내려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실수도 있지만 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면 어 일단 전면라디오 장착시 전면라디오 장착시 여기에 라디오이터 장착시에요. 예 뒤에 게 라디오이터고 앞에 건 펜입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에도 내부 온도는 오릅니다. 뭐 전면에 흡기가 뭐 어쨌든 좋았든 나쁘든 이런거 상관없이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내부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어 적어도 메모리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부 그리고 SSD 카드는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각각 달라요. 전원부는 비교적 많이 오는 편이고요. 메모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올랐고 SSD는 거의 뭐 오차값 수준일 정도로 1도 정도 차이가 나긴 했는데 조금씩 오르거나 내렸습니다. 아 오르거나 내리는게 아니라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전면에 난리를 달면은 어떠한 경우도 다 올랐습니다. 예 이해가 하셨죠? 1번 전면라디 장착시 어떠한 경우에도 온도가 올랐다. 예 전면라디 장착시 전면 흡기가 미흡한 케이스의 경우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거나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비스듬하게 이번엔 그려드릴게요. 비스듬하게 어 우리가 케이스가 비슷함에 그리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있겠죠? 둘 다 그려놓겠습니다. 그림판이니까 그림 퀄리티가 좀 구린거 이해해주세요. 이게 전면 강화유리일 때랑 유리 그리고 전면 메시일 때 메시 이 경우가 달라지는거에요. 여기에 라지에이터를 박으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바람 들어갈 거면 측면밖에 없습니다. 이 측면에 아주 얇은 틈으로 살짝살짝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 라지에이터를 충분히 식혀줄 만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단에 달았을 때보다 상단에 달면 어떻게 되죠? 이 측면에 틈이 얼마 없더라도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유리와 케이스의 약간 틈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에서 들어오는 공기다든지 모든 면에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단에 다는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전면에 다는 것보다. 하지만 메시의 경우에는 전면에 달면은 확실하게 CPU 온도가 내려갑니다. 라디에 원활하게 찬 공기가 대량 유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유리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전면에 달아쓰시려면은 온도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샌드위치 있죠. 샌드위치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샌드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경우는 전면에 달아보자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이것도? 이해가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전면라디 장착시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뭐가 예외냐 전면라디를 장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모든 부품의 온도가 오른다고 근데 전면라디를 장착했는데 내부 온도가 올랐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내려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자 전면라디를 장착했어요. 이 CPU가 로드가 없는거에요. CPU가 일을 안합니다. 그럼 전면라디 장착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냥 시원한 바람이 CPU가 일을 안했으니까 시원한 바람체로 들어와요. 시원한 바람체로 들어옵니다. 여기 그래픽카드가 있죠. 그래픽카드는 이 시원한 바람을 받아서 뜨거운 바람으로 만듭니다. 뜨거운 바람은 보통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에 뭐 배기쿨러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위에 뻥 뚫렸어요. 이거 상단 메시 케이스에요. 이 경우는 이 뜨거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는거에요. 근데다가 내부 온도는 오르지 않았죠. 맞죠? 그래서 앞에 CPU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래픽카드 온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기가 원활하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자 상단에 라디가 있을때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느냐 예 상단에 라디가 있을때는 전면에 흑기 상단에 라디 이런식으로 볼게요. 이때 CPU는 여전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요. 원활하게 여기 어차피 메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들어옵니다. 유리를 하더라도 뭐 하단을 통해서든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여기 뜨거운 공기가 되죠. 그래픽카드를 지나가면서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뜨거운 공기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라디에이터가 막고 있어요. 이게 아주 첨첨합니다. 아시죠? 후방으로는 좀 나가지만 이 위로는 얼마 못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뜨거운 공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안에 소용돌이치면서 그래서 차라리 이 CPU가 미친듯이 일을 하면서 바람을 막 뿐만 내주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100% 로드될 때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 라디쿨러는 가변형이기 때문에요. 그 경우 때문에 CPU가 별로 일을 안할 때 라디쿨러가 별로 열심히 돌지도 않을 것이고 라디가 배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픽카드 온도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픽카드 온도가 상승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게 그래픽카드 온도가 수명에 문제없을 만큼 상승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74도가 77대로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픽카드 수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에 차관공기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CPU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잘 나가지 않아서 혼합되면서 미지근한 공기가 될 뿐이지 이 온도가 상승요인은 그래픽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과도한 문제가 가진 않아요. 이해가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단 라디 장착씨는 뭐가 장점이냐 일단 상단 라디 장착이라 생각을 해봐요. 이 케이스 처음에다 말씀드렸죠. 상단 라디 장착이면 내부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디를 통해서 이게 또 CPU가 갈거져 있으면 열심히 돌아가지고 다 뿜어내줘요. 바깥에 차관공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든 사실 메모리든 전원부든 못 SSD든 모든 면이 조금 시원하게 나옵니다. 시원하게 나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래픽카드만 가끔 예외가 있을 뿐이지 그래픽카드만 CPU가 안 움직일 경우 온도가 올라갈 뿐이지 나머지 부품은 시원합니다. 이해가셨죠? 차관공기가 그냥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네 CPU 로드 아니 CPU 로드가 낮은 경우에는 라디 자체가 배기를 방해하는 요소라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아까전에 예외인 경우 이거랑 동일한거에요. 3번의 예외인 경우랑 3단 라디오 장치 시 CPU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펜도 열심히 돌지 않을 것이니 그래픽카드에 뜨거운 공기가 바로바로 다 뿜어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살짝 상승하게 되고 그거로 인한 문제 때문에 온도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게 이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그거에요. 내가 흙기가 부족한 강화유리를 쓴다 그 눈에는 샌드위치를 써라 전면에 달거면 샌드위치 안 할거면 전면에 전면에 샌드위치 안 하실거면 전면에 라디를 장착하면 안된다. 자 내가 풀 메시 타입의 케이스고 나는 그래픽 카드를 고사양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CPU 로드율이 높지 않다 아니면 CPU 온도를 낮추고 싶다 그 경우에는 전면라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면라디를 써도 돼요. 그럼 CPU 온도가 어떠한 경우든 내려갑니다. 그래서 CPU 온도를 나는 무조건 낮추고 싶다. 그럼 전면메시 플러스 전면라디를 하시면 CPU 온도는 내려갑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전원부 온도나 아니면 메인보드 온도 SSD 온도 메모리 온도는 어느정도 상승할걸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되고 이 전면에 닿는 CPU가 발열이 심한 제품이고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할 경우 그래픽 카드 온도까지 상승을 해요. 네. GPU 온도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GPU도 플로드로 걸리고 CPU도 플로드로 걸릴 경우 GPU에 막대한 부담이 갑니다. 보셨지 않고 100일도 찍히는거 100일도 GPU에 막대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내 그래픽 카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라디가 사실상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오로지 CPU 온도만 내리기 위해서 손을 보는 구조고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CPU가 로드 얼마 안 걸리고 전면에 라디오를 박았을 경우에만 상단 배기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온도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얼마전에 외국인 어떤 분이 올려준 거 영상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엠마에서는 상단에 달아주시고요. CPU 온도가 정말 중요한 경우에만 전면에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게 있다면 간략하게 밑에 리프를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실험 영상이었는데요. 나름대로 10시간에 투자해서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 정글 1호 정글 1호 정글 1호 한글자막 by 한효정